안녕하세요. 날씨터치 S 예보분석관 우진규입니다. 지금 현재 27일 공안시 현재 우리나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강한 강수셀들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저기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라인을 따라 남쪽으로부터 강한 남풍류들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 남풍류들이 해안 지반에 접안을 하게 되면서 점차 대류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류운들은 앞으로의 바람을 따라서 계속 우리나라 서울 남쪽을 지나 경기도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경기 동부로 이동을 한 강수셀들은 시간당 10에서 약 30mm 정도의 다소 강한 그런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 경기 동부로 유입되는 비구름대들은 굉장히 다소 많은 양의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비는 30에서 80mm 정도로 경기 동부 특히 광주, 구리, 양평 등지에는 호우주의보가 1시 20분 일기에 발표가 되겠고요. 향후에도 이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이 강한 비구름대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호우주의보가 조금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특보와 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토치 S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